제약업계 주주총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시작돼 오는 29일까지 진행됐는데요. 이번 제약과 주총은 사회이사 선임과 사업 다각화의 화두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오너들의 사퇴와 재선임 변화 역시 보여지는데 자세한 내용 산업부 박경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제약업계 주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15일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쿨마 등 굵직한 기업들이 속속 주총을 마쳤고요. 오는 26일 셀트리온, 27일 GC녹십자 등 기업들은 아직 주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29일 동아소시오홀딩스와 광동제약 등을 마무리로 이번 달 안에 주총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총에서 CEO 임기가 만료된 업체가 13개 사이입니다. 시장 교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요 안건이 대표 재선임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 역시 임기가 만료된 기업들의 CEO의 거취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슈는 최장 CEO를 역임한 이성우 삼진제약 대표가 18년 만에 자리를 떠난 것인데요. 임기 만료 후 회사를 떠난 이성우 사장은 업계 전문 경영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유견임에 성공했습니다. 2001년 삼진제약 대표 자리에 올라 삼진제약 대표 해열진통제인 개보린을 키워내는 등 굵직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보령제약은 임기가 만료된 최태용 사장이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삼수 대표가 후임자로 선정됐고요. 이에 따라 안재현, 이삼수 각자 대표 체제로 안 대표가 경영 부문을, 이 대표는 연구 생산 부문을 이끌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동화약품은 지난 21일 주총을 통해 신임 사장의 박기환 전 베링거 임겔하임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한편 재선임에 성공한 CEO들도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부각약품은 지난해 개별 기준 1925억 원 규모의 최대 매출을 달성한 유희원 대표를 재선임했습니다. 동국제약은 22일 주총에서 오흥주 대표이사를 재선임해 4연임에 성공했고요. 대웅제약 윤재춘 사장과 우종수 한미약품 사장도 재선임됐습니다. 업계 내에서 이렇게 제3세 경영 가동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세대교체 바람도 이번에 포착이 됐습니다. 제약업계는 3세, 4세 경영이 특징적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이번 주총 이후에 대한 변화도 볼 수 있는데요.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창업주 고윤용구 회장의 손자 윤웅섭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쓸트리온 서정진 회장 차남인 서준석 과장이 이사로 선임 예정이고, 광동제약은 29일 고 최수부 창업주의 아들인 최성원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회이사 선임에 대한 부분도 주목해볼 만한 특징인 것 같은데요. 주로 회계나 법조계 전문가가 포진된 모습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라쟁과 한독 등이 주총에서 회계, 법조계 전문가를 사회이사로 선임할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 업계에서 각종 회계와 리베이트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비 차원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허근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사회이사로 선임하고, 신라제는 27일 주총에서 법무법인 동인혜 김병주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한독은 28일 주총에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한찬희 교수를 사회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 주총 안건 화두는 어떤 것에 모아졌습니까? 네, 최고 경영자의 교체가 없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사업 다각화의 주요 의제로 내걸었습니다. 즉, 신사업 진출 등이 기업들의 화두였는데요. 셀트리오는 이번 주총에 정관상 사업 목적에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자문 및 유지 보수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JW홀딩스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소매업, 효온스는 골프단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티켓 예매 및 판매 대행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넓은 분야로 발을 넓혀서 주총 이후 본격적인 성장을 꾀한다는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박경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